자,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V영어 김지영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 개인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2월 말입니다. 거의 2월의 마지막 날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영어는 이제 뭐가 되면 그 다음 뭐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서 뭐가 된다 이런 단계별 생각들을 좀 많이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을 제일 이제 아마 고민하게 만드는 것 중에 요걸 거야. 어법과 구문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Q&A 게시판에도 올라왔던 얘기를 제가 좀 혹시 여러분들도 고민할까 봐 얘기하는데 사실 언어적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어법하고 구문을 구별하여서 따로 공부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저는 영어를 사실 언어적으로 사실 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은 내 이 언어적인 것들이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어법이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문이 잘 돼가지고 독해가 잘 된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런 경험을 그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 물론 다 공부는 했지만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우러질 뿐이지. 그러나 사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좀 좋아하시니까 단계별로. 특히 입시생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입시생으로서의 입장에서 어법하고 구문은 분명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입시생으로서. 언어적 관점이 아니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문장을 봤었을 때야 얘들아. 이 문장 혹시 이거 잘 분석이 되는지 한번 읽어봐봐 얘들아.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퍼스 버튼 누르시고 읽어봐야 돼. 됐지? 자, 이 위에 있는 문장을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어법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파운드, 오형식 동사.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건 어법적 관점이야. 주어, 동사.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럼 합치면 관계 부사. 앞쪽에 선행사 스쿨이 있고. 뒤쪽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놈의 절이 있고. 그러면 인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면서는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하며 뒤에가 완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어? 근데 이걸 왜 불완전하지? 목적어가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지. 그런 문장의 요소, 요소들을 다 하나씩 분석해보는 과정들. 다시 문장 요소, 요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해보는 과정이 어법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분명 있죠. 모의고사로 치면 28번이나 29번에 있는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구나. 뭐 그 문제예요. 요소별로 문법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영어 포인트는 요거는 아마 학교 교육에서 좀 많이 배웠을 거야. 내신으로 우리가 암기하는 게 요쪽인 거고. 근데 이제 입시생, 본격적 입시생, 소위 이제 고3이나 아니면 엔소 친구들은 사실 요거보다는 요쪽에 좀 더 관심이 높을 거라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법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대부분 문제는 해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구문적 입장에서 봤었을 때의 위의 아래인가, 이 두 개의 문장은 이런 느낌인 거야. I found my cat happy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찾았습니다. 나의 고양이를. 어? 해피. 이게 왜 해석이 안 되지? 최악의 해석은 내가 나의 고양이를 찾았다. 행복해. 이 최악의 해석. 또는 내가 나를, 나는 내 고양이 해피를 찾았다. 고양이 이름이 해피인 거지. 요런 느낌 있지. 그러니까 해석을 했는데 왜 이게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가 않지? 라고 하는 그 걸리는 부분. 그걸 잡아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구문공부인 거야. 그러면 구문공부라고 하는 건 아까처럼 뭐 오형식 동사 뭐 이게 지금 사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굳이 나눠드리면 구문공부는 결국 이 found라고 하는 요 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네가 알라는 소리지. 그럼 found는 찾다 말고도 무슨 해석이 있어야 돼? 뭐뭐를 뭐뭐라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도 있는 거지.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나는 내 고양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됐지? 그렇게 해석의 영역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구문공부이자 구문실력이에요. 문법적, 어법적, 분석실력이 아니라고. 이것도 한번 가볼까? 이것은 학교인데요. 어떤 학교냐면 그 학교 안에서 저는 공부를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구문을 잘한다? 문장 해석을 잘한다? 라고 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 아까 실정 얘기했지만 뭐야 전치사 관계 대명사다 하면 완전해야 되는데 여기 왜 목적어가 없지? 아 이상해요. 이러면 너네 자꾸 이제 어법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지. 이건 괜찮은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스터디는 자동사도 있어요. 공부한다. 어쨌든 구문이라고 하는 영역은 쭉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 문장들이 내 머릿속에 정보가 차곡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이게 이해가 되는지에 대한 개념인 거지.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 어법은 필요합니다. 기본적 어법은. 근데 구문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법이 이런 어법은 아니야. 파운드가 오형식 동사인 걸 알아야지. 이런 어법은 아니야.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지만 말을 할 줄 영어로 말을 할 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파운드라는 동사가 오예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런 거 없어요. 머릿속에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구문이 잘 된다는 건 읽어 내려가면서 다음 이어서 나오는 문장 요소들에 따라서 나의 이해가 조금 더 달라지는 그 느낌인 거지 보자마자 오형식 동사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슨 요기를 또 뭐 이렇게 괄호 이렇게 쳐가지고 어휴 수식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정보가 누적되는 느낌이야. 이것은 학교인데 그 학교 안에서 나는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지. 예를 들면 요기 해피가 없었다 치자. 그러면 보자마자 오형식 이런 게 아니고 읽으면서 느끼는 거라고. 나는 파운드합니다. 마이 캣. 하고 끝나면 아 고양이를 찾았구나. 라는 정보가 누적되는 거지. 자 정리합니다. 결국엔 영어 공부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시작은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물론 등급이 너무나 많이 낮으신 분들이야 기본적 업법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성적이 좀 애매하게 머물러 있는 분들 뭐 3등급 뭐 2등급 초 또는 한 4등급 이 정도 분들 그분들은 아마 요걸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정의 내리는 업법 구문 이었었을 때 특히 업법은 제가 아까 문장을 요소별로 분석하는 법칙을 배우는 거라고 그랬고 구문은요 정보를 누적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로 치고 넘기고 이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언어 과목인지라 정보처리를 하는 것 정보를 어떻게 누적해서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사실 구문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야 얘들아 자 이제부터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문공부를 한다는 건 거의 대부분 강의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뭐 그게 제 강의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정보 누적하는 연습을 해서 문장을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완강하면은 해석이 이제 되겠구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닌 어썸션 너의 가정을 가지고서는 이게 무턱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아주 많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한창 듣고 있기 때문에 완강을 향해서 다 듣고 나면 알아 봐봐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수업이 이 강좌를 1강부터 마지막 강좌까지 완강하면 문장이 다 해석될 거야 세상에 그런 수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본인들이 본인 입으로 이 수업만 들으면 모든 문장이 해석될 거다 이런 건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다만 대부분의 모든 좋으신 선생님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완강해서 해석을 갑자기 되는 그게 아니고 네가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완강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완강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완강은 기본이고 그 이후로 네가 이걸 몇 번 회독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또는 해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아니 생각을 해봐 저도 그렇지만 결국 구문강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출문제들이나 어떤 문제들 중에서 좋은 문장들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이제 엮어가지고 만드는 게 구문강자잖아 근데 웃기는 건 뭐냐 그 문장이 똑같이 나올 리가 없지 새로운 시험에서 그 문장만 계속 공부하고 있어봤자 그 문장 똑같이 안 나온다고 근데 그 강자는 왜 중요한 거야 그 언어적인 게 다 바로 그래 그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붙어들어가면서 문장이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절대로 완강해서 해석이 갑자기 될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이거 이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인데 물론 다른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구문 특히 문장 해석 이 영역은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딱 진짜 좋은 책 어떤 강좌 하나를 진짜 제대로 선택해가지고 그럴 때도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죠 뭘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책 한 권 안에는 난 진짜 모르는 문장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미친 듯이 반복해야지 그게 목표가 돼야 되지 강좌 끝 해석 시작 이런 게 어딨냐고 이 책 한 권에는 난 진짜 모르는 게 없다 그게 여러분들 목표가 돼야 돼 그러려면 당연한 거예요 완강 다음에 무한 회독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특히나 구문 강좌는 그래요 웬만한 이제 구문 강좌들은 보통 문장들이 개별적으로 나열돼 있잖아요 개별적 문장들이 지문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정보들이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따로따로따로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뭔가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그냥 하나하고 끝 하나하고 끝 해서 그냥 흑하고 끝 하고 넘길 때가 많아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계속해서 네가 반복해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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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이 문장 속 안에서도 네가 이제 친근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문장들을 내가 아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들이 막 드는 순간들이 있다고 그걸 네가 느껴야 돼 지금 제가 얘기가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 건 저도 아는데 언어라는 게 원래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느낌이 오실 수가 없어 반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해지기 시작하겠지 그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현실적인 조언안을 좀 드릴게요 군문 강좌를 들으실 땐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업보다 일단 네가 먼저 문장 단위별로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선별적으로 들으시는 게 전 좋다고 봐 물론 개념 파트들은 다 듣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현재 내 상태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문장들은 쭉쭉쭉쭉쭉 헬겨 근데 분명 어디 구간이 안 되는 문장들이 나올 거거든 혼자 먼저 하면 그 부분에 표시를 해서 그걸 어떻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지를 가서 찾아서 노리고 들어야 되지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나 그걸 얻어가셔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구문 강좌를 듣다 보면 되게 지겨운 느낌이 이런 거예요 때로는 아는 문장도 그냥 들어야 되니까 들으는 것 같고 모르는 문장은 모르는 문장대로 듣고 이게 맨날 섞이다 보니까 구문 강좌가 재미가 없는 거야 노리고 들으세요 선별적으로 수강하셔서 선별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라고 그러면 조금 더 할 말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실 어떤 새로운 강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투입이 되면 그게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게 만들려면 투입된 여러 개의 문장들이 다른 상황에서도 딱 하고 마주쳐줘야 되잖아 투입된 게 빵 하고 마주쳐줘야 되잖아 그 마주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게 되지 아 진짜 그 해석이 되는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 모든 과정 안에는 또 다른 해석교세 너만을 이게 하나가 있어야 돼 받쳐주는 뭔가 있어야 돼 투입을 하는데 분명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만 투입되는 정보들이 마주쳐진 어떤 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장을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교재가 된다고 보고 전 개인적으로 특히나 구문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미 점수가 애매하다는 가정에서 얘기하면 무턱대가 어려운 문제들이 모여져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말고 조금 할 만한 것들 할 만한 것들 뭐 굳이 얘기하면은 맨날 반복해서 얘기하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개년치 정도 고2 3개년치 모의고사 장담하건대 제 수업이건 어떤 수업이건 강좌 하나를 듣고 니 스스로 이걸 움직이면서 문장 해석 연습을 똑같이 한번 해보시잖아 무조건 그 강좌에서 있었던 게 마주치게 돼 있어 이걸 많이 깔아놓을수록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그럴수록 공부할 수 있는 양은 적어지는 거야 근데 깔아놓은 것이 적어지니까 마주쳐지지도 않고 양만 많아지는 거지 다시 깔아놓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수록 공부량은 마주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걸 느끼셔야 돼 그 한 번의 산을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그 이외의 엑스트라한 것들 그것들을 정리하는 단계가 오겠지 근데 그 엑스트라한 것들을 정리하기 전의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그 단계만 가니까 실제 네가 시험장 가면은 그렇게 네가 안 움직여지지 배운대로 안 움직여지지 뭐 계속 사실은 반복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쭉 얘기를 했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법법은 좀 법칙적인 것들 소위 얘기해서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스킬적인 것들이나 어떤 법칙적인 것들 배우는 거지만 대부분이 여러분들의 궁금해하시는 구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문장 해석이 기본적인 원리들 아 파운드가 이런 해석이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배우셔서 그걸 익숙한 문장 가지고선 정보를 누적해서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고 정보 누적 연습을 어떻게 한 번 하고 끝내니 계속 반복해야 익숙해지지 그러니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완강하면 되겠다가 아니고 정보 누적 연습은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라고 그러니 이 책 한 권은 난 진짜 모르는 게 없을 거다 라고 할 정도로 무한 반복을 계속 하셔서 거기에 언어적으로 익숙하게 get familiar 익숙하게 만드시라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혼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받침대 하나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요 네 궁은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늘려야 안 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씩 해석이 되는 느낌이 생길 겁니다 됐죠?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언어잖아요 언어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해봤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했던 것들 얘기 있으면 뭐 Q&A 게시판 어디든지 얘기해 주시면 저가 그것 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십시오 해보고 들어가 보고 얘기하세요 승리를 기원합니다 V영화 김지영이었습니다 V영화 김지영이었습니다